일단은 제가 미션을 두개를 했는데 두개다... 두개중에 하나만 깼어요 하나만 깼고 델시 얘를 메가 진화시킬거라 돈을 또 벌어야 돼요 지금은 실버코인 하나 있으니까 호박을 캐가지고 번호 벌어줄게요 호박 뿌셔! 아 나와! 그거 내 호박이야 내 호박 내놔 아플텐데? 땅에 있는거 주워진거라고 진짜 너무해 호박 덕해줘야지 빨리 아 나보다 더 많이 먹는거 같은데? 네? 줘봐 줘봐 이쪽 캐 이쪽 캐 빨리 안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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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롱 빨랐다 아 양옥올라 아래 아래 안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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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호박 수확기 참 좋네요 어? 해줘 교환진화 어 교환진화 해줘? 알았어 알았어 꼬형 교환진화 좀 도와줄게요 꼬렛 교환 윤겔라의 모습이 진화 근데 형 얘 내 손에서 진화해 후딘으로 진화했대 숟가락 휘기 오 형 숟가락 휘기 있어 짜잔 내꺼 손에 있는 호박 내놔 손에 있는 호박 내놔 다 내놔 얼마나 먹은거야 왜 이렇게 많아 교환 교환 오케이 됐어 꼬형 교환 좀 도와줬구요 이것 좀 호박 좀 캐줄게요 다시 이어서 일단 제가 호박을 또 다섯세트 반정도 다섯세트 반정도 캐쓰니까 이거를 팔아줄게요 농작물산점 일단은 여기 매가지나의 가격이 두개란 말이죠 보자 디안시나이트가 어 디안시 여기있다 아 골든운전 두개 여섯개 부족한데 도박 도박하면 봐보겠죠 매가지나 오오 매가지나 하는거야? 후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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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좋지않나 매가지나 괜찮겠어 아까 잡았던 애다 맞아 아까 잡았던 애 암튼 너 뭐 미션 한 다음에 걔는 아닌데 걔 버린다고? 마기라스랑 개놈 세커트 버린대요 메타그로스 어 이거 버려주세요 여기서 어 메타그로스 사라졌고 마기라스 사라졌네 오 미션 성공 그러면 지금 미션 성공하신 분이 암튼 나도 했어 나도 했어 다 성공한거야? 나 빼고 결국 툭툭 키고 10마리 때려잡기 네 저 개굴린자 이미 저도 키우고 있어가지고 얘를 그냥 변화시키면 된거야? 아 그렇게 하셔도 돼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빨리 빨리 하셔서 암트가 지금 할 줄 몰라서 제가 해줄게요 여기 여기 이쪽에서 일단은 개굴린자 좀 주라 이걸 켜서 개굴린자 이거를 일반을 지오 개굴린자로 바꿀게요 그리고 툭수? 툭수는 뭐야? 툭수도? 툭수도 한번 해줄까? 암튼 그냥 그대로 지오 개굴린자 이게 개굴린자입니다 어 뭐야 자 암튼 아 줄게 개굴린자 됐어 이제 너가 싸울때 변할거야 이제 게임으로 풀어줄게요 나 근데 오늘 벌금 낼 돈이 있을까? 나 빗생기겠는데요 이 쨍이 어? 제가 지금 미련을 가지고 조각할이 있는지 한번 더 훑고 있는데 없어요 저 빗생길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오는데 오늘 내가 포켓몬을 내가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요 과연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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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아싸 알았어 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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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렭이 1층에 해 내 2층에 할게 뭐야 1층 하다가 올라간거잖아 너 밀을 캐줄게요 밀 캐 형 한국적으로 흥을 견제할 수 밖에 없어요 저기 둘 보세요 견제를 안해도 알아서 져요 알아서 야 말이 심하다? 어? 일단은 밀이니까 내가 용서해줄게 너 옷을 막 봐주는거다 하하하하 그 그건 맞지 일단은 제가 밀을 다 캤는데 와 이거 심는게 참 그래요 좀 나는 씨앗 다 심었다 나도 다 심었다 우리 빨려가자 이제 밀 팔으러 가자 오 씨앗도 팔 수 있네 호박 좀 팔아주고 밀 팔아줄게요 실버코인으로 바꿔줘서 오 딱 20개 됐어 이걸로 해서 아 메가스톤 사게? 어 삽니다 뭐 어떤거? 디안씨 디안씨? 디안씨 디안씨 꺼내서 메가진화를 시킬게요 쥐 오 오 된다 된다 쥔 드디어 다리용도 메가진화를 하는건가 대박 대박 오 뭐야? 뭐야 안거졌네 되게 뭐야 고급스러워졌어 그 밑에 원래 다이아 원석을 다리로 하고 있다가 드레스가 생겼네 그니까 아무튼야 도박장 연애 어 왜 네 나 나 이거 분주콘 여섯개로 나 올인하게 내 전재산 그게 전재산인거야? 네 이거 전재산입니다 왼쪽거 가능한가요? 아니 올 적구만 가능하면 이거 몇배죠? 네배요 네배 그럼 저 이거 여섯개 올인이요 섞겠습니다 네 섞어주세요 허허허허허허허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주황색? 무슨색이냐 남색?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 어 이거 심리전 심리전 어 이거 하는척 하는척 쩔죠 어? 그렇습니다 아 저 압니다 네 정답 여러분 주황색이 아닌 노란색 네 네 초록색이었습니다 아 시무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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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했어 도라 한품도 없어요 야 날씨 날씨 비오게 좀 맡겨봐라 그상 우울하다 돈이나 벌게요 오늘 해가 좀 쩡쩡하네 그러게 내 마음과 달리 해가 찡쩡하네 미 alternatives 뭐야 비온다 아니야 괜찮아 돈 다시 벌면 되죠 호박 캐줄게요 오 호박 다 캤어 호박 팔아 줄게요 팔아 줄게요 이거를 실버 코인으로 바꿔서 세 개 하나 간호손 누나 치료 그래서 제가 지금 포켓몬이 이게 참 뭘 들고다녘지 뭘 정도로 좀 많거든요 전설 포켓몬도 여분으로 전설 포켓몬이 지금 세 마리나 있어 펄기아 큐레모랑 디안씨는 꼭 들고 다닐께요 레쿠자도 이렇게 4마리는 꼭 들고 다닐건데 이 2마리를 좀 바꾸고 싶기도 해요 렌드로스랑 엔테이 정도는 안돼 너 카푸젠트 필요하지 않아? 네 8개? 돈도 없는데 팔게 팔게 나 3개 있거든 실버코인 하나 어 그거는 할만하네 두개 가격 방금 올랐어 응 두개면 돼 아 여기있어 아 제가 돈이 너무 없어서 이렇게라도 돈을 벌어야 돼 지금 아유 순이는 밀 되게 늦게 자란다 호박이랑 스탕수수가 진짜 꿀이었네 이렇게 보니까 또 그 딴거 하다보면 또 자라있어 그래? 호박은 그냥 캐다보면 다시 뒤돌아보면 하나쯤 자라있어 호박이 또 너프좀 시킬 생활 가봐요 하나 또 자라있잖아 호박 한 번 더 캐줘야지 일단은 호박을 다 캐서요 호박을 다 캐서 3세트 4세트 정도 팔아줄게요 농작물 상점 호박 팔아 이게 호박을 다 캐는데 와 돈이 진짜 너무 안 벌린다 3개 47개 어플레이트 공포게임 준비하는거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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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오오 경찰 이거 끝났다 경찰관 예언관님이 계속해서 이상한 말만 하고 있어 아까 전에는 혼자서 투명한 세상이 되는걸 멈춰달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했고 엄청 위험한 일 같아 예언관님이 계속해서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 아까 전에는 혼자서 투명한 세상이 되는걸 멈춰달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 엄청 위험한 일 같아 예언관 읽어볼께요 예언관 미래를 볼 수 있다고 믿나 미래는 정해져 있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몇일지 이번 미래는 바꿔야 할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미래를 바꾼 사람은 단 한명도 보지 못했어 포켓몬 세상은 멀지 않아 사라지게 될거야 어? 근데 여기에 의문의 사람도 있긴 하거든요 이 사람도 클릭을 해보면 여긴 아직 평화로운 곳이구만 언젠간 진실이 밝혀질테니 비슷한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언관님이 보는거는 좀 먼 미래 같은 그런 말 같지 않아요? 지금 오늘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일주일 후의 일? 그런거를 얘기하는거 같잖아 예언관 우문의 남자 저것도 혼자서 투명한 세상이 되는걸 멈춰달라고 투명한 세상 이런..이렇게 이런게 어디 있는거 아니야? 이런 나무 같은거 본거 같은데? 그럼 왜 말을 안했어? 여기 어디서 봤던거 같은데 농사 옆에 어쩌? 어!있다있다 어!있어 여기있어 여기있거 여기있거 오오오 있네있네 이거를 이거말고는 근데 못봤어 저것도 아니야? 여기도있어 여기도있어 따라가볼게요 또있어 또있어? 어 여기있어 여기있어 근데 얘는 아래가 없다 뿌리가 없어 여기도있다 여기도있다 여기도있고 저기도있다 어디로가야되 아 이게 봐봐요 이게 쉽게 찾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하면 안보이거든요 나무같지 않아요? 그냥 그냥 되게 멀리있는 멀리있게 보이는 나무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유리를 통해서 보면 보여 되게 쉽게 보여 어디지? 날아서 찾아볼게요 어 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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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다 완전 다 그건데? 여기 안그래 아니랬는데 그니까 여기 아니랬어 지금 여기 다 완전 흑색깔도 바뀌었고 다 나무랑 이런게 다 유리로 됐어요 투명한 세상을 막아달라는게 이런 말이었나보다 경찰관님이 말하는게 뭐야 저거 뭐있다